부천과 인천의 경계에 있는 거마산에서 우연히 만난 할아버지가 평생 이런 눈은 처음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습설이라서 그럴 것이라는 추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호기심이 생겨서 눈이 쌓인 풍경을 핸드폰에 담았습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신경 써서 보니 나무줄기와 가로등에 눈이 옆으로 쌓였더군요. 옆으로 얼마나 쌓였는지 궁금해서 쌓인 눈을 잘라내 보았습니다. 눈이 쌓인 풍경에 평소에 관심이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옆으로 많이 쌓인 것을 이전에 본 기억은 없습니다. 습설이라 끈적끈적해서 중력을 이 정도나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는 가지에도 눈이 높이 쌓였습니다. 이렇게 높이 쌓인 것을 본 기억도 없습니다. 철조망에 눈이 쌓인 모습입니다. 소나무나 관목 위에 뭉개구름처럼 눈이 쌓인 것도 습설의 끈끈함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건설이 많이 왔을 때도 사진을 찍어서 비교해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